지불화형 지불화형 끝났네 아 드롭킥인데? 드롭킥 덱인데? 아니 드랍킥! 1옵킥인데? 경로도 나왔는데? 아니 슬래까지 나왔는데? 근데 카드 스킵 불가임 누가 이길까? 과연 자강두전인데? 그러네 전경기 있네 망한거 아냐 그러면? 타락하자 타락 타락하자 타락하자 돈 왜케 많은건데? 아 판도라로 돈 받았구나 판도라 다 아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난관회생? 갓겹파 똥카드 4개 나오면 우열을 할 것 같다 얌전하게 얌전하게 쌀기 팀륵 목욕 신의 갑분수 여기서 내가 타락을 썼어야 했구나 실수했구만 툭툭툭 지금 끈 락아 블링 로끄미 드림캐스터는 필요 없겠지요 뭐야 열쇠 벌써 다 모았어? 사신 몸박 대검 복그미 덩크차니토 오우 챔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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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메뉴 나온가 봐. also film. 아, 영클레드이기 때문입니다. 두메풀. 왕관 집으면 똥카드에 나올 확률이 좀 늘어나겠네. 그래도 이거는 코스트 물을 넣어야지. 코스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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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반구는 좋긴 한데 너무 게임이 답답해져서 답답스 룬반구는 좋긴 한데 어깨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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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받으면 큰일난다 히히히올 하하 씨 뭐야 왜 태웠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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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각 갖고싶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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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부감각 안져요 하하 히히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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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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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 역시 아이언클레드 이제 뭐 쓸데없이 엘리트 잠밀 필요도 없을텐데요 담배나 피가 빨리 깨고 타격축제 해야하는데 서기킬 빨리 끝내고 다음 타격용 인형 본멜 타격 데미지 올라간 키드 윙부츠 두개나 남아있어 도리할 거 있나 사타락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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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ır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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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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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étaked 아 괜히 빨강 사기 배비 아니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스트와 핸드가 늘어나는 매직. 진짜 뭘 해둘이긴 한가. 거의 뭐 섬탑에 둔 비슷한데. 돌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별로 의미는 없지만. 제일 낫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왜 카드를 쓰는데. 코스트랑. 핸드랑. 늘어나냐. 달팽이 꺼져. 달팽이 꺼져. 달팽이 꺼져. 달팽이 꺼져. 달팽이 트위치 중. 달팽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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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카드로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상태 이상이나 저술은 안되지 않나요? 카카가 죽였다고요? 카카는 죽어도 사람은 살아야지. 아 영클래드가 지나치게 강하다. 카카가 죽였다. 타락. 왜 또 나왔어? 카카가 죽였다. 카카가 죽였다. 카카가 죽였다. 카카가 죽였다. 카카가 죽였다. 어떻게 이런 흉악한 캐릭터가 있어? 카카가 죽였다. 카카가 죽였다. 카카가 죽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야. 빛이 타락이다 아 불풍기 쓸걸 예전에 그 불풍기가 아닌데 완전히 달라진 불풍기 2발 2,3 타락 아이언 그르드 거 그냥 불도 좋구만 그냥 직진하면서 다 쓸어버리는구만 타락이 잘 나와서 다행이다 아이없우 satara 기준